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저는 기독교 한국 침내외 강서지방의 진리교회 소속의 목사입니다. 저는 제가 제작하는 모든 동영상에 제가 기독교 한국 침내외 소속이며 진리교회에 몸담고 있으며 그곳에서 목사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은 제가 침내교회만이 진정한 교회고 유일하게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나의 설교를 동영상에 올린다고 할 때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청하는 분들이 이 사람이 누군가를 빨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정체를 빨리 드러내는 것은 유리할 때보다도 불리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나로부터 정보를 받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어떤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 정보가 맞느냐 틀리느냐 얼마나 깊숙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문맥뿐만 아니라 원래 그가 소속되어 있고 훈련받은 그곳에서 축적하고 숙달시켜오고 몸에 익힌 그 어떤 암묵지 문화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혼란을 주의리는 최소한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 그런 점에서 교파가 존재하는 것이고 신학이 존재하는 것이며 교류와 교류에 대한 해설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분명히 해야 그 종교의 가치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고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해서 보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종교에서는 그런 방법이 정상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불교신자라고 한다면 혹은 불교신자를 향하여 나의 불교에 관한 입장을 얘기하고자 한다면 내가 조계종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지 정토종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지 남방불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몇 가지 단서만 보고도 분명히 빨리 판단을 상대방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조계종이라면 그러면 어느 교구, 어느 본산, 어느 입장이냐 이거예요. 어느 총림에 소속되어 있느냐. 나는 해인총림이다. 나는 송광사다. 이런 말은 일반인들에게는 필요 없지만 정체성을 따지는 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어서 아 그렇다면 저 사람은 이 기부로 가겠구나. 이것은 범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그가 하는 말이 배경이 무엇인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종파, 교파,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를 객관적으로 조금만 추정을 해보면 저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빠르고 정확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요. 박진영 씨의 보금 세미나 때문에 지금 이 두 번째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박진영 씨가 세미나를 개최한 장소가 서울 침내교회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중심 킹제임스의 유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고 독립 침내교회라는 거예요. 성경 침내교회라고 한다면 말씀 보존 학교 쪽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러나 킹제임스 흠정역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독립 침내교회라고 하니까 정동수 목사의 사랑 침내교회 그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정직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홈페이지를 좀 더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조 이 부분 역시 정체성을 드러내는 좀 더 상세한 진술이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정통 침내교회로 정통이라는 거예요. 가장 올바르다는 얘기입니다. 펀드메탈, 인디펜던트, 그 다음에 베프티스트 그런데 여기 보면 미국 남침내교회가 여러모로 침내교회의 전통성과 보수성을 잃어가는 모습? 그러면 침내교회 역사를 아는 사람은 어? 그러면 이거 성서 침내교회 쪽이네?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남침내교장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성서 침내교회인데 이 진술은 성서 침내교회를 연상시켜요. 그런데 연도가 달라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펀드멘탈 운동? 펀드멘탈 운동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어? 그거는 초교파 운동인데? 그건 침내교 운동이 아니고 침내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초교파 운동이고 그 세기 후반부터 생긴 겁니다. 20세기 전반부까지. 그게 근본주의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보수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그거는 여기서 설명이 좀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로 인디펜던트 펩테스트가 생겼다. 전기근본주의가 운동력을 상실하면서 후기근본주의로 넘어가서 거기서 신보금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진영이 흩어지면서 각기 본래교단으로 돌아가고 남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수많은 갈래가 벌어진 거거든요. 인디펜던트 펩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쓰려면 설명이 좀 더 돼야 돼요. 표지에서는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그 정체성이 뭐냐라는 설명에서는 좀 모순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쁘다. 이거 틀렸다가 아니라 아, 이 사람의 정체성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구나. 이 판단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러면서 우리는 좀 모순이 있는데 좀 주의해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즉 독립침례교회 연합회를 구성하여 나름대로 거기서 일종의 신학교 같은 것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목사도 배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정동수 목사의 교회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의 신조어와 정체성을 드러내는 곳에 보면 1647년 제정된 웨이스트민서 신앙고백서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럼 이건 어디 정체성이냐면 정통적인 장르교단입니다. 장르교단의 정체성이에요. 침례교회는 이 말로 하지를 않아요. 침례교회가 역사와 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 런던 신앙고백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랑침례교회가 침례교회인데 왜 장르교회의 신조를 자기 정체성에서 여기서 우리 이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이 진술을 할까? 의문이 되죠. 아니 장르교 신앙고백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부터 얘기를 해요?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장르교 신앙고백서가 아니고서는 성경론, 보수적이고 성경적 성경론을 진술하지 못합니까? 웨이스트민서 신앙고백서에서 킹 제임스 성경 얘기를 해요.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지금 말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제일 옳다라고 지금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옳다 그러다가 떠나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거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와 이만큼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따지는 게 그가 원래 추구하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 만들고자 하는 교회상이 뭐냐? 그러면 그것을 추구하는 원리가 뭘까라고 하는 예측 가능한, 판단 가능한 그런 어떤 정보를 기초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보는 거냐면 네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 이거고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단서들을 줬는데 왜 그쪽으로 안 가지? 그건 뭘까? 그러면서 해명을 요구하는 거죠. 당신은 왜? 당신의 본래 정체성은 이건데? 이 지점에서 그 단서대로 예측 가능한 그 부분으로 가지 않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의 의도라든가 방향성, 건강성을 외부에서 최대한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박진영이 보금 세미나를 하면서 이 사람 구원파가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제기와 의문이 많이 제기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같이 지금 언급하고 저도 같이 언급을 했는데 사랑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를 하는 정동수 목사도 구원파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아류가 아니냐? 그러면 박진영과 어떤 유사성이 있느냐? 차이점은 뭘까? 왜 차이가 벌어질까라고 하는 분석은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정동수 목사도 박진영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겠죠. 2022년 3월 20일에 정동수 목사가 박진영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코멘트를 냈습니다. 박진영의 말이 어디가 맞고 틀리다라고 하는 그 판단 속에는 그의 정체성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동영상의 시간이 6분 41초라는 거예요. 박진영이 몇 시간을 얘기했습니까? 그 분량을 한번 생각해봐요. 다섯 차례에 걸쳐서 아는 얘기를 했어요. 정동수 목사는 함께 묶였고 얽혀있고 유사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분 가지고는 사실은 할 얘기가 별로 없죠.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의심하게 되는 거죠. 똑같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한 가지 부분만 정동수 목사가 지적하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때 그 문제가 뭐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그거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정동수 목사의 비판 각도, 비판의 방식을 놓고 보면 역시 정동수 목사의 정체성도 훨씬 더 잘 드러나는 거죠. 정동수 목사가 지적한 문제점이 무언가를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성경은 항상 모든 사람이 능동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믿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줘가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거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전달이 되면 내가 능동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거지 믿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걸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적 구원은. 항상 능동적인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한다. 믿으라고 명령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 있으니까 믿는 거다. 그러면서 박진영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믿어지게 되어서 그래서 믿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동수 목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 선택으로서의 믿음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박진영은 믿어진다. 즉 믿음은 피동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틀렸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동수의 발언에서 두 가지 의문이 발생해요. JYP 박진영은 믿음은 믿어지는 거다라는 식으로 왜 그렇게 발언을 했을까? 그러면 정동수 목사의 믿음론, 구원론은 뭘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박진영 복음 세미나 제 3일차의 이 부분이 정동수 목사가 포착한 그 내용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이게 믿어진 분들도 있겠고 믿고 싶은데 참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게 들었을 때, 읽었을 때 맞는 것 같아. 이 같아란 말이 떨어지는데 7년 걸렸어요. 반대로 듣자마자 제 친구는 제가 설명했는데 어? 나 천국 가네? 제가 설명했는데 저는 아직 안 믿어질 때 이게 믿어지는 분들도 있겠고 아, 이게 참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얘기잖아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제발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어, 이게 왜 안 믿어져요? 그러지 마세요. 7년 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이게 왜 안 믿어져요? 쟤 어떻게 알아요?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아니, 이게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지 어떻게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본 적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리는 거 봤어요? 안 본 게 사실로 믿어지는 건 기적이에요 믿어진 분들이 기적이에요 그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어져요 그렇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믿으려고 자기는 7년 동안을 고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바로 그 자리에서 듣고 믿어진다 이게 얼마나 괴이한 일이냐? 놀라운 일이 아니냐? 따라서 믿어지는 것은 기적이다 그리고 믿어지는 것은 선물이다 이건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가의 맥락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구원 얻는 믿음은 본질적으로 믿는 거냐? 믿어지는 거냐?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정동수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그 맨 끝에 있는 부분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믿는다 믿어진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말 유희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그거는 성경에 있지 않은 거니까 믿는다 믿어진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말장난이다 박진영의 진술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박진영은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획득하는 거냐? 혹은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왜 누구는 안 믿어지고 누구는 믿어지느냐? 그리고 내 믿음이 이게 옳은 믿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확신 교리입니다 구원론이 아니고 일단 믿음론,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서 확신 교리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건 확실한 믿음인가? 근데 안 믿어지는 건 어떡하지? 그건 무시해야 되나? 이런 얘기예요 정동수는 그런 거 다 말장난이다 안 믿어져? 그거 다 의미 없다 뭔가 감동이 없어? 그거 다 의미 없다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아 그게 사실이구나 예수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해 주셨다 그 역사적 사실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만 있으면 되는가? 지금 정동수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게 가장 유명한 게 사형리입니다 여러분 사형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네 가지를 제시해요 그러면서 이 핵심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인간은 죄에 빠져 있다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에게로 오도록 하셨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심판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여 고백한다 이게 의지적 선택이에요 그럼 의지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지적 동의라고 하느냐 하면 그게 맞어라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이 사형리에서는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 뭔가 끓어오르는 확신 그런 거 없어도 돼 뭐만 있으면 돼?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거를 아 맞아 그래요 라고 동의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단순한 사실에 동의를 하면 그게 유효한 선택이 되고 그것이 구원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다 선택하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사실은 사형리의 방식이에요 구원파도 사실은 그 출발선이 쭉 분석을 해보면 사형리예요 이 사형리를 넘어가지를 않아요 단순한 지적 동의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피상적이에요 피상적으로 알아도 된다 구체적으로 몰라도 된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 그래 단순하게 나는 믿습니다 아멘 끝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여기 써있네? 어 맞아 나는 동의해 그럼 내가 앞으로 지혈 모든 죄도 다 용서했으니까 나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여기서 구원파가 왜 성화를 반대합니까? 성화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아직 그 무언가가 잘못된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고쳐야 된다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의 습성이 있다? 내가 지은 것이 죄다? 여기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 그러면 예수님이 속죄한 게 아니네? 용서받은 거 아니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가 죄책감을 가지지 아니할 때에는 죄의 사함, 죄의 시심의 권능을 내가 그 효과를 받아서 내가 완전히 죄를 용서받았다 그게 진짜 무언이다 반대로 나는 성화해야 돼? 아직도 실수를 했네? 이거 어떡하지? 라는 죄책감을 가지면 성화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성화는 잘못된 거야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니 성화를 반대한 겁니다 비상적 지식은 방법론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의 신학적 체계를 구성할 때의 그 출발선은 사형리가 출발선이에요 그냥 이 사형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오류가 있는 가벼운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목회를 한다 이걸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면서 남한테 가르쳐 줄 때에 그러면서 세력을 형성하면 구원파가 나온 거예요 정동수 이전에 정동수가 활동하기 전에 30년 전에 구원파가 나와버린 거예요 정동수는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피상적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게 사형리예요 어쩌면 박진영은 이 사형리를 모를 수 있어요 혼자 성경 갖고 고민했대지 않습니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피상적으로 읽으면서 사형리에 해당하는 어떤 해석법이 몸에 베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박진영이 7년 동안 고민한 게 뭐냐면 이거 믿는 거냐? 그래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느 틈에인가 이게 믿어지게 된다 나름대로 하면서 깨우치면서 뭐냐면 그거는 이 사형리가 가지고 있는 틀의 어느 부분에 모순을 느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갈등을 하다가 구멍을 뚫고 나와버린 거예요 박진영이 그 믿어진다라고 하면서 한 말을 잘 들어보면 잘 생각을 해보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가르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의 역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통찰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 단순한 비상적인 지적 동의에 성령의 역사?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이건 믿으려고 해서 되는 거냐? 안 된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이게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통찰력이 좀 생긴 거예요 어느 틈에인가 믿어졌어라고 할 때 그렇다면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 사형리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많이 벗어나지는 못하고 좀 벗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박진영과 정동수를 비교를 해보면 박진영은 정동수가 생각하지 못한 어느 부분에 대한 통찰력을 조금 가지면서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정동수는 뭔 저런 쓸데없는 고민을 해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 사형리 그림을 볼 때에 이 기관차 그림이 정말 유명한 거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동의하면 돼요 감정은 아직 안 온 거예요 뒤에 나중에는 결국은 올 거라고 하면서 사실은 믿는 그 순간에 있어서 감정을 배제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주의한 것은 사실이 있고 사실에 동의를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게 사형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확신교리에 소울이 하게 돼요 이거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관차 그림을 놓고 사형리를 생각을 해보면 확신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되는 거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나는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검증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화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발전시키면 진짜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이 사형리에 신학적 뿌리가 있어요 사형리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샌드매니아니즘이라고 했어요 샌드만주의 샌드만이 사람 이름이에요 샌드매니아니즘을 브리타니카 인터넷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샌드만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원래는 1730년경에 스코틀랜드 사람 존 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장루교 목사인데 어떤 주장들을 해서 교단으로부터 제명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가르침을 그의 사위인 로버트 샌드만이라는 사위가 잉글랜드의 이 사상을 가져다가 퍼뜨립니다 이제 미국으로도 건너가요 잉글랜드하고 아메리카에서는 샌드매니안 혹은 샌드매니아니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내용을 축약을 하면 이 사형리가 나오는 거예요 확신교리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중세때부터 논증이 된 거예요 중세를 서유럽교회를 그냥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16세기 중반서부터 16세기 중반부터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도 가끔 용어 중세 카톨릭하고 로마 카톨릭을 섞어서 연대하고 무시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류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이 나오기 전과 이후는 정체성을 깊이 들어가 보면 차이가 존재해요 상당히 중요한 차이들이 존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교류적 오류는 똑같기 때문에 가끔 저도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처음 신학을 할 때부터 중세는 로마 카톨릭 이렇게 배워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자꾸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7성례전이라고 하는 게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류이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7성례전에서 2개의 성례전으로 성경에 있는 베프티즘과 주의 만찬 2개의 성례전으로 회복을 시킨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설명할 때 대부분의 계신 교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세교회 혹은 로마 카톨릭은 믿음을 거부하고 행위로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오류예요 원질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도 기독교예요 로마 카톨릭도 기독교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 주장을 똑같이 해요 그런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달라지는 건데 어디서 달라지느냐 왜 7성례전으로 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는 맞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중세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생긴 거냐면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 갖게 만드는 핵심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신학자가 양쪽에서 나오는데 도미니칸하고 프란시스칸 나중에 종교개혁할 때에 어커스틴파에서 루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세 얘기예요 도미니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믿음이 확실하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그의 지성 때문에 그렇다 지성의 핵심은 알미예요 생각을 해야 아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프란시스칸은 뭐라고 그러냐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안다고 다 하냐?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돼 믿기로 해야 돼 믿음과 구원의 핵심은 의지야 알아도 안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믿으려고 해야지 이걸 가지고 중세 내내 싸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들이 아무리 싸우더라도 공통점이 있어요 원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죄 아니 지성이 온전하여 불신자도 잘 생각해 보면 예수가 미시아라는 건 알잖아 이런 얘기 아니야 지금 도미니칸 그런데 의지는 불신자도 자기가 결단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담의 원죄는 중세 내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럼 원죄가 있는데 지성은 왜 건전한 거며 의지는 왜 건전한 거지?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해석을 바꿉니다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원래 아담이 죄 없이 창조되어서 선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정할 수가 있다 아담을 창조하고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플러스 알파 선물로 주셨어요 추가적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줬어요 그걸 원죄라고 해요 징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의 이 아담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제거하시는데 플러스 알파만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있다 왜? 성경이 원죄를 가르치니까 원죄는 있다 그런데 원죄 때문에 그 인간이 본래 부여받았던 정상적 기능은 아무것도 상실된 게 없다 이 점에서 나름대로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변덕스러워요 아 뭘로 믿고 사람을 믿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진리를 알아가면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거를 알고 또 결단을 내리고 실천을 해서 또 은혜 받고 감격을 하지만 그 인간이 얼마나 주 바뀝니까 하나님을 또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인간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발생된 그 믿음은 인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은 영원 불변하고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불안정해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인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구원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런데 만일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혹은 죽은 뒤에 혹은 심판의 순간에 그 직전에 그가 믿음을 버리면 이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실내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그 믿음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해 주고 확실한 구원을 주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확실한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객관적 구원을 가졌다는 주관적 확신도 불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확보해 주느냐 할 때 영원 불변한 기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교회가 또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제도를 통하여 이 불안전한 믿음을 확고하게 해 줄 때의 구원은 확실해진 거다 그래서 카톨릭의 구원론을 사효성이라는 거하고 인효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효성은 뭐냐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사효성은 교회가 시행하는 제도의 순응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효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도 구원 받는데 이 믿음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확실한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고 교회가 제시하는 성내전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불안전한 인간의 그 연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구원을 일으키는데 사효성과 인효성 중에 어떤 것이 더 확실한 거냐 할 때 사효성이 더 결정적으로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정하는 방법대로 하여 하나님의 권위 예수께서 사제들에게 맡긴 권위 구원을 배급해주고 나누어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결정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가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그러면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극단적 얘기가 돼요 예수를 하나도 안 믿는 불신자가 시키는 대로 성내전에 잘 참여를 했어요 다 했더니 사제가 하는 말이 내 죄 사하노라 당신 구원받았다라고 선언을 했다 자 믿음은 없는데 이 사람이 구원이다 라고 사제가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는다고 해요 왜? 사효성이 인효성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참여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요 부분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왜? 믿음은 상관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의 취지는 믿음으로는 불안정하다 자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믿음으로 확실하다라고 할 때 이 카톨릭 신학자들이 최고의 신학자들이 그거를 질문한 겁니다 당신 믿음이 이게 사람에서부터 나온 건데 사람이 불안정화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게 이게 영혼불변한 게 아니지 않느냐 자 사람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자기 머리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의 얼룩을 지을 수 있느냐? 그렇게 사람이 의지한다고 해서 그 무엇도 하나 안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크고 어려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의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거냐? 이거 어떻게 확신하느냐? 당신들은 뭐가 있냐? 교회라고 하는 기관의 정통성 교회가 제시하는 제도적 권위 사제의 권위 다 부인하고 형편없이 자기 이름 하나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인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어떻게 영혼불변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로 대답을 한 거냐? 이 사람에게 있는 이 믿음은 인간의 단순한 결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믿어보겠습니다 난 믿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결단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에 도달하는 거다 이게 진짜 믿음은 이런 거다 그러면 그 진짜 믿음을 누구에게 선물로 주시느냐? 예정된 자예요 그래서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뭐냐면 내가 믿고 내가 나의 구원을 확신할 때에 내 믿음이 변치 않고 내 구원이 변치 않을 수 있는 보장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사제에게 가서 구해야 되느냐? 성당 가서 구해야 되느냐? 성례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엄받았다고 확신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 할 때 말씀을 믿으면 된다고 할 때 그 말씀 속에 뭐 있냐면 하나님께서 영혼 전부터 너를 사랑했다 이미 그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그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원리로서의 예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얘기예요 예정론의 핵심은 당신의 운명은 결정됐으니까 네가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가 아니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어디를 찾아가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건 무엇과 싸운 거냐면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 사제를 믿어라 성매전을 믿어라 그거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보라 말씀을 뭐라고 가르치느냐 사제를 믿으라고 가르치느냐 제도를 믿으라고 가르치느냐 선생을 믿으라고 가르치느냐 아니 말씀을 봐 이 성경이 당신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당신에게 믿음을 주는 거며 그 믿음을 줄 때 당신은 이걸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만일에 정동수하고 박진영을 둘을 놓고 볼 때 정동수는 믿어지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박진영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봐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솔직히 내 양심상 믿어지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이걸 믿어져 이상해 기적이야 놀라워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외적 증거들은 없어 이걸 보니까 믿을 만하다 이게 아니라 아무리 그걸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느 순간 믿어진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박진영이에요 정동수는 그건 말도 안 돼 그냥 내가 믿기로 했으면 되는 거야 지금 이 두 개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깊이 뿌리를 들어가서 찾아보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요 누가 더 위험해요? 둘 다 위험한데 왜? 너무 성경을 피상적으로 봐요 그런데 만일 둘 중에 누가 더 위험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은 누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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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